이번 시간에는 Cheat Sheet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Cheat Sheet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Conning Paper 라고 부르는 겁니다. Conning Paper는 우리가 시험 볼 때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 몰래 책상이나 쪽지 같은 데 이렇게 적어서 시험 볼 때 살짝살짝 보는 게 Conning Paper죠. Conning Paper는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 Cheat Sheet라는 것은 전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문서들을 우리가 Cheat Sheet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간의 유머가 섞인 말이겠죠. 우리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뭐랄까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최대한 고통 없이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수업이었던 방향성입니다. 그걸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것은 최대한 외우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외우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뇌를 혹사시키는 것이고 이해를 하는 것은 뇌를 흥분시키는 것인데 뇌를 혹사시키는 것이 때로는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외우는 것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뇌를 괴롭히는 것이고 뇌를 괴롭히면 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 냅니다. 늘 그래왔듯이. 결국에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작심삼일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을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결국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무언가를 숙지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때마다 그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 스트레스 풀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또 if문도 나왔고 if문에 else도 나오고 이것저것 많이 나왔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이 cheat sheet입니다. 이 cheat sheet라는 것은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최소한의 모습으로 컴팩트하게 압축시켜 놓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곳에 잘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이 배운 것들이 그 cheat sheet에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한 좌표 정도는 알고 있다가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 수업을 다 마치고 무언가를 만들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그 cheat sheet에서 찾아보는 것을 통해서 빠르게 찾아보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뒤지고 제 강의를 뒤져야 되는데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고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주 찾는 것들은 숙지하게 되고 자주 찾지 않는 것들은 도태돼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전, 참고서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갖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참고서, 그 사전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도구 또는 궁극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지식의 상태인 것이죠.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cheat sheet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언어 파이썬, 루비에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떤 cheat sheet가 좋은지 그래서 그 cheat sheet를 같이 한번 보면서 cheat sheet를 보는 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리뷰해 볼 수도 있고 복습을 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배워야 될 것 또는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얼마나 방대한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cheat sheet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제가 만든 수업으로 들어오시면 cheat sheet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링크를 몇 개 구해놨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링크는 나중에 좀 문제가 뭐야, 링크가 깨질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아무튼 여기 있는 링크들은 제가 좀 찾아본 결과 괜찮은 cheat sheet들이었어요. 저도 이 cheat sheet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찾은 거라서 더 좋은 자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의리가 있잖아요. 여기 댓글로 더 좋은 게 있어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정리를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직접 cheat sheet를 자기의 이름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여기에 본문에다 링크를 또 걸어서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선 파이썬에서 제가 찾아본 cheat sheet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여기 도메인을 보니까 프랑스에 계신 분이 만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데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제가 기본적으로 독해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보죠. 우선 우선은 여기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어떤 파이썬의 문법적인 측면들 그것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 중에서 여기 보면 basic type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타입을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숫자를 쓰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음수를 표현하고 싶으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수를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수 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숫자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형식을 쓰면 된다는 뜻인데 우리가 지금 알 필요는 없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boolean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true는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고 false는 false도 대문자로 시작한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이 문자열을 표현하고 싶다면 보시는 것처럼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시작하되 만약에 줄바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역슬랫이 n을 하면 새로운 줄바꿈, 줄바꿈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identifiers 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identifier는 식별자라는 뜻이에요. 이 식별자라는 것은 어떤 값을 식별한다는 뜻인데 쉽게 얘기해서 변수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변수 외에도 이것저것 많다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식별자는 처음에 파이썬에서는 소문자 a나 z 사이에 있는 소문자들 또는 대문자 a나 z 또는 underbar로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외에 다른 걸로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변수를 정의하는 규칙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variables assignm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variables는 변수들이라는 뜻이고 변수라는 뜻이죠. assignment는 활당한다는 뜻이에요. 즉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활당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겁니다. x가 왼쪽에 있고 equal이 하나면 대입연산자죠. 대입연산자가 하는 역할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대입한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먼저 계산하고 그 계산된 값을 x에 대입한다. 그런 뜻이 밑에 적혀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개의 값들을 대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y에는 9.01을 대입하고 싶고 z에는 마이너스 7.6을 대입하고 싶고 r에는 bad라고 하는 문자율을 대입하고 싶다면 이것들을 세 줄로 각각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줄로 나란히 써주면 이렇게 되는 관계가 구성된다 라고 하는 문법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한 번 또 내려와 볼게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conditional statement 라는 것이 나오네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 그대로 있어요. 약간 여러분이 바로 보고서 이거였지 라고 딱 떠올릴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if 뒤에는 보시는 것처럼 Boolean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x가 42와 같으냐라고 하는 동등 비교 연산자가 나오는데 동등 비교 연산자의 연산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else if의 경우에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else는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거 한 번 쭉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 제가 찝어드린 내용들이 몇 가지 있죠. 근데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많지는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능이 많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배운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도구고 그 기본적인 도구를 조금 더 응용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도구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기본적인 도구 말고 여러분들이 좀 배우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특수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도구들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기본 도구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많은 코드를 사용해야 된다거나 여러분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게 지끈지긋 아프게 되는 것들을 한 줄의 코드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처음부터 익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독이 돼요. 독.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분별력을 해치는 나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처음부터 관심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을 하면서 수업이 끝날 때마다 우리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 cheat sheet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에 있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그 좌표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좌표에 있는 것을 탁 cheat 뭐라고 하나요? 컨닝해서 빨리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Ruby의 cheat sheet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두 번째 링크 Ruby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보면 cheat sheet ois에 있는 ruby cheat.pdf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pdf 파일을 열어보면 아까와는 형식이 다르죠? 왜냐하면 cheat sheet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져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cheat sheet는 설명이 이것저것 군데군데 들어있는데 이것은 설명이 아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cheat sheet는 그냥 기억을 회상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types라고 되어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이것은 이제 데이터 형식들을 의미하는데 여기 그냥 건조하게 1, 2, 3, 4, 5라고 되어있는 것은 숫자를 표현할 때 정확하게는 소수점이 없는 수를 우리가 정수라고 하거든요. 정수를 표현할 때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1, 2, 3, 4, 5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거 여기 콤마처럼 되어있거든요. 이거 제 생각에는 이거 다운표인데 콤마로 이렇게 표시된 것 같아요. 즉, 문자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뭐 줄바꿈이나 그리고 탭과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는 자, 이렇게 역 슬래시 뒤에 T나 N을 붙여서 표현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들이 잔뜩 있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웠던 것 여기에 if문 자, 조건문은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것이고 이 밑에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조건문의 형식들이 나와있는데 이런 것들 다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if문 뒤에는 어떤 값이 오는데 보통 우리가 값을 다른 말로는 expression이라고 하거든요. 저 expr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expression을 줄임말이에요. 즉, 저기에는 어떤 값이 오는데 불린이 와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대가로로 이렇게 then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우리가 if문을 쓸 때 if 그리고 여기에 어떤 불린, true나 false가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줄바꾸고 코드를 쓰면 되는데 뭐 좀 더 명확하게 코드를 쓰기 위해서는 then이라고 여러분이 직접 써줘도 된다라는 뜻인데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니까 생략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else if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els ip를 쓰면 된다, if를 쓰면 된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 조건문의 끝에는 end가 붙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루비 치트 시트는 상당히 건조해요. 그래서 그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또 그게 단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자신에게 맞는 치트 시트를 찾으시라는 얘기에요. 요거에 의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수업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여기에 제가 아래쪽에 참고 사이트를 두 개를 링크해놨거든요. 하나는 cheatsheets.org라는 사이트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에요. 거의 모든 언어들 또는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이 링크들을 다 모아놓은 엄청난 사이트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루비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루비를 클릭하면 루비와 관련된 다양한 cheatsheets들이 잘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루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cheatsheets를 잘 찾아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검색하면서 알게 된 것은 OpenOverAPI라고 하는 사이트에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API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cheatsheets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딨죠? 우리가 배운 것들? 여기에는 없나요? 여기 루비가 있네요. 루비를 한번 클릭해보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API라는 것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API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좀 벅차고 대신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API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puts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루비에서 사용을 해왔죠. puts를 검색해보시면 여기 이렇게 puts라는 것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것들은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cheatsheets는 문법적인 것들에 대한 cheatsheets였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것은 이 명령들에 대한 cheatsheets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배웠던 puts라는 cheatsheets가 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을 클릭해보면 puts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이 공식 매뉴얼로 이렇게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말하자면 명령어들에 대한 사전 또는 cheatsheet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heatsheets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의 뇌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더 가치있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cheatsheets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빠르게 찾는 능력을 잘 키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력을 키우는 지름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cheatsheets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